오히려 이제까지의 격렬한 평가와 공천 과정이 지금처럼 적은 반발로 지나가는 경우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보통 40% 이상 물갈이를 했던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국김당은 50%까지 물갈이를 지난 총선에서 했었어요 이러한 물갈이의 과정에 있어서 누구든지 토해내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비명이고 친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프레임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비명 친명 프레임이 조중동 등 입직선동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하면서 친문 비명 프레임이 깨져버리니까 갑자기 만들었던 프레임이 뭐예요 친문 친명 프레임이잖아요 친문 친명 프레임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동아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쪽팔리지 않냐고 비명 친명 프레임으로 재미 많이 봤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그게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친문 친명 프레임으로 가져가냐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데스크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당신들 신문 장사한다고 언론 장사한다고 이렇게 또다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갈라치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에 있는 평론가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친문 친명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 쉽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평론의 흐름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보면 이게 바람 앞에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갈대처럼 하지 않는 것이 평론의 핵심인데 오히려 진보 언론 일부 그리고 막 전직 총리까지 나서서 야 민주당 문제 많다 이재명 저 사당화되었다라고 막 하니까 이재명이 마치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게 잘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잘못한 만큼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을 5배 10배로 키워서 비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윤석열 정부 쪽이나 아니면 국힘 쪽의 이야기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질문 이어서 드리자면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야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 지금 총선 제대로 민주당 이기려면 출마 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CBS에서 이철희 전 정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은데 할 소리 아니죠 아주 전형적으로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하지 마라 이게 전해철, 홍영표, 이원욱이 그때 집중적으로 전당대회 출마하지 마라 두 번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니까 당대표 사퇴하라 이걸 1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당대표 사퇴하라 그리고 자기들이 탈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에 들어가서 이수진 의원이나 몇몇 사람들이 사당화 이야기하면서 당대표 사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한 칸 더 들어간 게 이철희예요 이제는 당대표 사퇴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에서 민주당 대패한다 뭐 이런 논리죠 그러면 최소한 이철희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민주 진영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공헌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평론을 해왔는지 제 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최근에 선거 시기가 되니까 나타났어요 2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최근에 나타나와서 감나라 판나라 훈수를 뜨고 있는데 이철희가 누구예요?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을 온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 주범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송영길 당대표한테 찾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선전포고 송영길의 자세전에 나와요 이 내용이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개혁의 결정적인 기회였고 당대표 송영길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스톱시키고 멈추 세웠던 그 이철희가 지금 와가지고 조중동 입맛에 탁탁 맞는 입직 선도 언론 입맛에 탁탁 맞는 먹잇감을 정말 싸다 바쳐 헌상하는 거예요 나는 전직 총리 두 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의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 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최고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야 이런 이야기가 있다 좀 소리 없이 좀 조용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는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혁신과 쇄신과 개혁의 과정들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사를 도려내야 상대방의 뼈를 칠 것 아닙니까 라고 토론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끝까지 당신들의 논리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의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요 이게 민주당에게 한치라도 이익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힘당과 입직 선도 언론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 내에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민주주의이고 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있는 일련의 공천 과정 그리고 공간위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두 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내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그 두 분이 너무 잘 알아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평생을 정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내므로서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는 옹색하게 돼버린 거예요 옹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호뚝집에 불랑구처럼 호들갑을 뜨는 데는 국힘당이에요 그리고 용산이에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두 총리가 정리적 판단을 제대로 하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의 내밀한 영역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해서 당신의 아들 이번에 공천심사 자격이 박탈됐대 그렇게 전화를 해 그래서 나를 좀 도와 그랬더니 그 후보의 아버지가 동네방네에 소문을 냈어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기에는 이게 뭐야? 어떻게 저는 내밀한 내용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저기에 뭐 빨트 심어놨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로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 양반이 빨대를 심어놨나?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팩트이거나 하나는 전술적 사기거나 이런 측면이 흘러나온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부분들이 아무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천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기를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 시승대로 하고 있다 라고 내가 장담을 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단순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공천과정에 개입을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시스템상 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누군가는 폭로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폭로가 바로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개입했다면 누군가는 폭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종선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앙심을 품고 누군가가 그때 이재명이 전화해가지고 누구 누구 누구는 다 죽여 살생부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버리면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이 3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허술하게 헛발질을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당대피라도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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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픽스